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그런데 중복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중복 가입을 원칙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암보험 등과 달리 중복 보장이 안되는데 이를 잘 몰라 중복 가입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 번거로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38세 회사원 이모 씨는 3년 전 병원 치료 후 실비보험금을 A보험사에 청구해 받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또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겨 요청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이유는 이 씨가 A사와 B사 실손보험에 각각 가입했는데 3년 전 두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 A사가 전액 보상하면서 손해를 본 만큼 손해 금액 차감 전까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사들이 나눠 보상하는데 3년 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이나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중복 가입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130만 명대에 달합니다. 지난 2009년 사전 중복 가입 확인 의무가 도입돼 소비자가 중복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복 가입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별로 실비보험에 청구 금액 한도가 있는 만큼 고액 보상이 필요한 경우 중복 가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복 가입을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은 한편에선 소비자의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로 다른 한편에선 고액 진료비를 고질적으로 청구하는 가입자에 따른 보험금 누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